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또 창부타령, 오늘 진국명산을 배워보겠습니다. 진국명산은, 여기 진국명산 만장봉이 청천 삭출 금부용은 서색은 반공 응상궐이요. 숙기는 종령 출인걸 하니 만만세지 금탕이라. 태평년월 좋은 시절 전조사를 꿈꾸는 듯. 유유한 한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이낭으로 넘는 해는 나의 감해를 도두는 듯.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뜻을 보면 진국명산 나라의 온수가 달렸다는 서울에 있는 뒷산을 말하는 거고 만장봉은 아주 높은 산봉우리를 말하는 거고 여기 청천삭출, 청천삭출은 아주 깎은 듯이 높이 솟아있는 산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색은 반공 여기는 상사로운 빛으로 공중에서 이렇게 빛이 상사로운 빛이 서려있다는 그런 뜻이고 여기 응상궐이요. 대궐을 상징하는데 대궐 위에 상사로운 빛이 이렇게 서려있다는 그런 소리겠죠. 그리고 여기 숙기는 종령 이랬어요. 숙기는 종령은 숙기는 영기를 말하는 거고 종령, 영특한 기운이 뭉쳐있다. 이거는 대궐에 아주 상사로운 빛이 있는 게 영특한 기운이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다. 뭉쳐있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추린걸하니 그쪽에 이제 뛰어난 인재를 말하는 거에요. 추린걸하니 만만세지 금탕이라 오래도록 견고함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태평년을 좋은 시절 전조사를 꿈꾸는 듯 했는데 전조사는 옛날에 나라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에요. 전조사를 꿈꾸는 듯 유유한 한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인왕으로 넘는 해는 인왕산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해는 나의 감회를 도두는 듯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보고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진국명산 만장봉이 청천삭출 금부용은 서색은 반공응상거리요 숙기는 종령 추린걸하니 만만세지 금탕이라 태평년을 좋은 시절 전조사를 꿈꾸는 듯 유유한 한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인왕으로 넘는 해는 나의 감회를 도두는 듯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진국명산 만장봉이 시작 진국명산 만장봉이 진국명산 만장봉이 진국명산 만장봉이 청천삭출 금부용은 시작 청천삭출 금부용은 청천삭출 금부용은 청천삭출 금부용은 청천삭출 금부용은 청천삭출 금부용은 숙기는 종령 줄인걸 하니 숙기는 종령 줄인걸 하니 만만새지 금탕이라 만만새지 금탕이라 만만새지 금탕이라 만만새지 금탕이라 태평년월 좋은 시절 태평년월 좋은 시절 태평년월 좋은 시절 태평년월 좋은 시절 천조사를 꿈꾸는 듯 천조사를 꿈꾸는 듯 유유한 한강물은 유유한 한강물은 유유한 한강물은 유유한 한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말없이 흘러가고 말없이 흘러가고 말없이 흘러가고 인왕으로 넘는 해는 인왕으로 넘는 해는 인왕으로 넘는 해는 나의 감회를 도두는 듯 나의 감회를 도두는 듯 나의 감회를 도두는 듯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다시 두 장단씩 할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진국명산 만장봉이 청천삭출금부용은 진국명산 만장봉이 청천삭출금부용은 서색은 반공응상거리요 숲기는 종룡추린걸하니 서색은 반공응상거리요 숲기는 종룡추린걸하니 만만세지금탕이라 태평년월 좋은 시절 시작 만만세지금탕이라 대평년월 좋은 시절 대평년월 좋은 여기서 좋은 그러니까 미음 받침 은으로 가서 붙죠 좋은 시절 이렇게 하면 돼요 태평년월 좋은 시절 시작 태평년월 좋은 시절 천초사를 꿈꾸는 듯 유유한 한강물은 천초사를 꿈꾸는 듯 유유한 한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인왕으로 넘는 애는 나의 감회를 돋우는 듯 말없이 흘러가고 인왕으로 넘는 애는 나의 감회를 돋우는 듯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잘하셨어요 그러면 참서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같이 불러볼게요 아니서부터 시작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진공병삼 만장봉이 정천삭 출금부용은 서색은 반공응상거리여 숙기는 종룡 출인거라니 한만세지 금탕이라 태평년 올 좋은 시절 천조사를 꿈꾸는 듯 유유한 항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인왕으로 넘는 애는 나의 감회를 돋우는 듯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창구타령 진공명산 만장봉이 다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